집자는 거요? 연기 좀 좋았나요? 집자는 거? 원래 성남자라 눈물 흘리지 않는데 연기가 좀.. 기가 만든네요 기가 만듭니다 만약에 다음 대학전 있으면 전략 좀 잘 준비할게요 근데 아마 타임이랑 또빈이 실력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을 했는데 또 타게이트 막는 거고 새덕에 하다가 알려줘야지 하고 깜빡하고 못 알려줘요 딱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전략을 다 가거든요 근데 그 전략은 2시간만에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아다리도 하고 싶은데 아 læ지는 거니까 아아 아아 아야된 아 아 하영이 같은 경우도 내가 피트라 우리 두 분이 그냥 들어가는 전략이었는데 과감하게 얘기를 해볼거지 애매한 얘기 이 정도면 레어 갈만 하나? 9,7,4만 가? 10,7,4 한번 때리고 있습니다 OK 어제랑 오늘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.. 눈에 아픈 장면 근데 나 방공을 안 꺼가지고 어? 뭐야? 아.. 아 찍어 아.. 아.. 이런.. 100만 아.. 와.. 하나씩 슬퍼 슬퍼는 머리로 하는 게임이 맞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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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까지 왜 깨서 안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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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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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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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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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녕. 진짜 힘든데 그냥 아 여기 밤낮이 밖에 와가지고 이번 쪽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2 아 왜 변 아 아 이로는 뭐지? 이렇게 잘하는거 아닌가요? 또 못하는 게 자꾸 당하셨는데 아니 나 이거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더 잘하는 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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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랍까지 국룰이죠 1대1 졌을 때 개 빡쳤을 때 하는 행동 겁나 빡쳤네 이 친구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존나 열심히 했는데 이길라고 나는 와 배모라네 아니 나도 이길라고 존나 열심히 해 집중력이 딸린다 근데 후반 좀 늘었죠 후반에 뇌를 좀 장착을 했어 후반 위주로 연습을 했거든 게임을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후반을 좀 늘렸지 후반을 초중반은 내가 초중반은 상황을 만들어도 꼭 중후반에서 져가지고 중후반에서 져가지고 근데 오늘 무기력이 안좋은거야 후반에 뇌 중후반에 뇌